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은 의대 정원을 동결한 2006년 8.99명에서 2020년 7.22명으로 1.77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의대 졸업생이 줄어든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국 회원국 중에서 한국을 포함한 4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증권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두고는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